유리막 코팅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차처럼 청결하게 오래오래 유지하고 세차할 때 싹 이물질들이 다 닦여버리는 그런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세차할 때 하면 세차 그대로 1년, 2년 쭉쭉쭉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놈들을 모두 모아서 탄생한 게 바로 신차 패키지입니다. 모든 신차 패키지 안에는 유리막 코팅과 유리 전체 발수 코팅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새 상태일 때 코팅을 하면 도장면이 오염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건 알겠어. 도대체 유리막 코팅이 정확히 무엇이고 하면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유리막 코팅과 유리 전체 발수 코팅을 시공받고 있는 고객님 차량 K5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유리막 코팅 제어의 주요 성분은 이산화 규소로 투명하고 단단해 다양한 오염물질로부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태를 유지하는 유리나 도자기 표면을 이루는 성분과 같습니다. 따라서 스크래치는 발생할 수 있지만 자동차 외판 산화를 촉진하는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꽤 긴 기간 차량 도장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하게 되면 당장 세차가 수월해지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광택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외판의 산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동차 외판은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범위여도 한번 녹이 슬며 심각하게 주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외부의 오염물질 제거입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한번 시원하게 합니다.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닦아주고요. 유리막 코팅 전용 룸에서 남은 물 한 방울과 유분까지 카르 제거제 등을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건 새 수건과 유리막 코팅 제품인데요. 유리막 코팅은 올데노토모빌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노텍 울트라가드 제품입니다. 나노텍 유리막 코팅은 뉴욕타임즈 리서치가 집계한 2016년 2017년 누적 판매 기준으로 전 세계 판매 1위에 검증된 최고급 프리미엄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보여줘봐 얼마나 좋은겨요. 네 잠시만요 아직 설명 안 끝났습니다. 일단 꼼꼼하게 도포를 해야 합니다. 유리막 코팅제로 쓱쓱쓱 도포를 해주고요. 새 수건으로 제품이 뭉치지 않게 균일하게 다시 도포를 해줍니다. 말은 쉽지만 전문가가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부분은 뭉쳤고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이런 것조차 초보분들은 잘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도장면에 도포 완료를 하고 유리 발수 코팅 제품인 나노텍 울트라글라스로 유리 보호 발수 코팅을 해줍니다. 그렇게 탄생한 K5 도장면과 유리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광택이 난다고 더 좋은 제품인 것은 아닙니다. 물을 떨어뜨려 볼까요? 이렇게 잘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물이 코팅면을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미끄러져서 물때 제거 및 오염물질 보호도 뛰어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시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멀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